안녕하세요 여러분. 나예요. 이승효. 제 불찰이 있었어요. 집에 불이 났어요. 상담 답변을 많이 못했습니다. 내가 그래서 책임을 질려고. 인강을 다 취소하고 참적할 거예요. 라고 할 줄 알았죠. 그럴 리가 없잖아. 이승효가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어요. 자 여기 PD님 여기 CG 좀 불타는 CG 되나요?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이승효가 돌아왔다. 돌아왔다 얘들아. 반가워. 반가워요. 돌아왔습니다. 자 불탄수학 이승효가 돌아왔습니다. 자 이전 캐스트를 보고 그 캐스트를 내가 다시 보니까 좀 약간 쾅해 보이더라고.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좀 힘들었나? 힘들었겠죠. 그죠? 좀 쾅해 보이기도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제 수강생들도 그렇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. 2주가 지나서 이제 전기공사가 집에 끝이 났고요. 그래서 저와 우리 애들 염순이와 백이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집으로 무사히 들어갔습니다. 염순이랑 백이가 아주 호강했지. 호캉스 하면서. 좋은 데 가니까 뭐 아무데나 오줌도 안 사고 약간 요즘 좋아 보이더라고. 라고 말은 하지만 또 걔네들도 고충이 많지 않았겠어요? 집 떠나가지고 있는 게 쉬운 일이니. 어쨌거나. 아 선생님도 웃으면서 항상. 2주 동안 선생님 뭐 수업을 안 짓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. 여러분들 이제 딥 상징효과 딥 같은 거 보면은 수업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. 이제 이륙도 이륙 확통도 뭐 완강이 되고 미적품도 올라가고 뭐 이제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온리 이제 그 상담. 비수강생들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커리큘럼 상담이나 그 상담 답변이 이제 좀 안 되고 있었으나 어쨌거나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 시점으로 해서 이제 뭐 지나간 거 오래된 거는 내가 아직 답변을 다 못했지만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짝짝짝짝짝짝 붙여서 짝짝짝짝 갑자기 뭐지? 말씀인데 우리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알죠? 이게 뭔지. put your hands up. 이거 딱 그 한 강이나 챕터 같은 거 끝나면은 고생했다고. 선생님 맨날 put your hands up. 박수. 이랬는데. 선생님도 뭐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. 좋아. 좋아.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있고요. 어 뭐 강좌 질문이든 교재 질문이든 뭐 상담이든 이제 뭐 누구든 들어와 들어와. 뭐 이런 상황이야.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그 오래전에 상담을 남겼는데 선생님한테 답변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.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또 업데이트해가지고 추가로 좀 상담을 받고 싶으면은 새로 글을 써주는 게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고요. 이제 딥이 딥까지도 이제 개강이 됐죠. 딥이 딥도. 야 이제 파이널 그 전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던 모든 강좌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선생님 이제 첫 해라서 걱정 많이 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게 원래 좀 그렇잖아요. 그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처음 등장을 했어. 내가 이제 딱 왔어. 첫 해야. 그럼 아 이 사람이 뭔가 이제 하다가 뭐 어디 뭐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거 들어도 되나 했는데 어휴 선생님들 처음부터 상승이 시작. 상승이 효과. 상승이 효과 책 5권에다가 3.5, 2권에다가 딥이 3.5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도 찍고 2.6, 3권 다 이제 거의 이제 완강 상태고 상승이 효과 딥 뭐 쇼킹 하잖아요. ASMR 말고 아 이런 거 어 또 새로운 수업도 만들고 또 이제 그 딥이 딥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딥이 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재가 진실의 방으로 얘들아 진실의 방으로 아 맨날 와가지고 뭐 선생님 기출 다 풀어봤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뭐 새로운 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와 어 들어와서 진실의 방에서 한번 또 경험 한번 해봐 어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 많이 부족했구나 이러면서 좀 자기 객관아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 이제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누구든지 와라 아 근데 내가 지난번 이제 캐스트를 찍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어 내가 수강생 위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집에 불이 나서 그래서 이제 뭐 신규생 받는 것보다 기존 수강생들 위주로 하겠다 했는데 그 2주 동안에 진짜 신규 수강생들이 진짜 많이 왔어 정말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재도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나도 더 이제 불타올랐지 이렇게 불타오르네 뭐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Q&A 같은데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집에 불라고 이랬는데 웃고 계십니까 뭐 어쩌겠냐 뭐 안 웃으면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나락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신이시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럴 때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선생님처럼 강해지는 거지 내가 지금 강해져가지고 돌아왔다고 얘들아 강해졌어요 어떻게 강해졌냐 일단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힘이 세졌어요 그래야죠 그죠 뭐 힘들 때일수록 밥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웃으시고 진짜 강해져서 돌아왔는데 뭐가 강해졌는가 일단 선생님의 능력이 더 향상된 것 같아 와 진짜 이거 선생님 2주 동안 호텔에서 지내면서 밤낮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 달고 있다 보니까 전에는 뭐 한 달에 막 500개 달면 어이 진짜 많이 달았다 천 개인데 이제 막 2천 개씩 달기 시작을 해가지고 속도도 엄청 많이 빨라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도 강해지고 멘탈도 당연히 강해졌죠 뭐 진짜 집에 불이 났는데 뭐 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멘탈도 강해지더라 선생님도 물론 이거 이제 수습하고 이러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니 그렇지만 그렇게 강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나만 강해진 게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 또 선생님의 상승효과 팀이 더 보강이 돼서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그 상승효과 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교가 답변 달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Q&A의 퀄리티가 좋고 이런데 뭐 Q&A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게 된 그런 컨텐츠도 강화가 되겠죠 상승효과 팀도 강화가 되고 커리큘럼도 강화가 됐죠 이제 DVD 출시가 되고 또 조만간 이제 파이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나는 불타오르고 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뭐 질문도 받고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메가스터디에서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건강보다 캐스트가 우선입니다 물론 이제 드립으로 한 거 알아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 장난이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건강보다 캐스트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캐스트 좀 많이 찍으려고 캐스트 많이 찍으려고 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새로 샀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개 고마 흘러고 여기다 치 드립이죠 당연히 2차 곡선 특강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타원 타원 그리려고 당연히 드립이죠 운동하려고 샀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아 내가 불이 나거나 이런 건 불가항력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내 몸이라도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서 뭐 수업을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큰일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중에 이제 하나죠 뭐 요것만 하지 않을 건데 고기 구워 먹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방에 걸어놓고 이렇게 장식용품으로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쁘긴 한데 샀으니까 또 해봐야죠 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네 열심히 열심히 이제 쳐보려고 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죠 그죠 어 많이 힘들고 뭐 불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물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수학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냥 그냥 힘들 거야 그냥 뭘 해도 힘들죠 짜증나죠 그죠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상담 글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정말 그 앞에 한 줄만 읽어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때 도망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책임을 지려고 나 잠적할래 아 이래버리면은 그게 뭐야 그건 뭐 뭐 다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냐 하 내년 야씨 야씨 진짜 내년 같은 소리 하지마 어떻게 고삼들 허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고삼들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뭐 크게 달라질 줄 알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내년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도망칠 생각 자꾸 하지 말라고요 도망칠 생각 하지마 도망친 곳에 그 천국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 버티셔야 돼 잘 버티셔야 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을 쓰면서 선생님 캐스트까지 들을 정도면은 아주 열정적인 학생들이니까 수험생활도 잘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국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이제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해요 포기하기 시작해 그거 뭐 포기하라고 선생님이 이제 뭐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아 내년에 할까 이러면서 뭐 수학 말고 뭐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뭐 어쨌든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머리를 막 이제 굴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그게 잘 되겠니?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타올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인생인데 쉽게 될 리가 없잖아 그치잖아? 근데 이제 누군가는 포기하잖아?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야? 게이득이에요 누군가가 포기하면 올라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줄 거야?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?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잖아 근데 모두가 죽을 것 같아 모두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잖아 나도 안 죽고 지금 불이 나도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쵸?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하게 잘 있잖아 그치? 그러면 잘 버텨주세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구평까지 딱 한 달 정도 남았잖아 그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때는 뭐 내신도 챙겨야 되고 막 뭐 학교 정신 없잖아요 근데 여름방학 때니까 이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딱 그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1학기 때 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여름방학 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1년 더 해가지고 이 1학기 때 뭔가 되게 극적인 변화가 생길 줄 알았거든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아 재수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 또 이게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뭔가 변화는 없고 이러니까 와 어떡하지? 큰일 났네 발등에 불이 막 떨어지는 거죠 불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쫄리는 거지 더 고3들보다 더 쫄리는 거 알아 여러분들 근데 재수 뭐 N수 포함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100일 넘게 남았잖아요 그 100일은 진짜 그 고3 1년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렇잖아 온전히 여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바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 물론 시간이 없고 이런 학생들도 각자 환경에서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자고요 최선을 다하면 다 끝나서 이제 이렇게 떠나가신 선배님들을 보면 뭐 원했던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오고요 안 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보다 더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니? 나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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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으로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했으니까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고 또 뭐 이게 뭐가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만큼 이렇게 딱 올라왔다면 그거를 이제 불씨로 삼아서 자꾸 왜 불 얘기를 하게 되지 내가 이거? 너무 잘 되려고 그러나? 내가 이제 불렀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 이거 얼마나 있으니까 잘 되려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그거를 불씨로 삼아가지고 더 더 키워나가는 거야 조금 잘 된 거 있으면 막 자랑하세요 자랑해 선생님 그 Q&A 와서 막 자랑하는 학생들 많은데 내가 일부러 그러거든 야 자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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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도 막 엄마한테도 막 아 문제 풀었어 막 자랑하고 친구한테도 야 나 20번 풀었어 막 자랑하란 말이야 자랑을 해서 그냥 기분이 자꾸 좋아져야 돼요 근데 하나가 잘 되고 아홉 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홉 개가 안 되는 걸 보지만은 한 개가 잘 되는 게 쌓이면 그게 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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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더니 어라 20점 올랐네 어이구 수강평 써야지 어이구 대학 갔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 멋진 대학생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응원할 거고 지금 이렇게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불타오르면서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여기 불 좀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 메가스터디스크 CG 같아 나 모르겠는데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후에 아 선생님 그래도 한 달 동안 진짜 최선을 다했더니 구평에서 내가 뭐라도 발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알겠지? 어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있었지 이제 밥 안 먹고 있는 사람 빨리 빨리 끄고 밥 먹을 때 뭐라 했지 내가 어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 메뉴는 뭐야 밥 맛있게 드시고 매일 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 나중에 해도 돼 대학 가면은 다 다 이뻐지고 살도 빠지고 다 막 허리 아프고 이런 거 다 낫더라고요 진짜로 선생님 그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진짜 막 고3 때 얼굴이 너무 흑빛이 돼가지고 안쓰러웠어 여학생이었는데 아이고 저렇게 안색이 안 좋아서 어떡하나 이랬는데 서울대리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와 3개월 있다가 왔는데 머리 너란색으로 염색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아주 예쁘게 돼가지고 돌아와서 선생님 잘 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었는데 진짜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의 고민들은 또 내년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을 거니까 지금의 고민을 내년에 너희한테 맡겨라 그리고 뭐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스트레스 받는데 해결이 안 될 수 있잖아 오늘 해결이 안 되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과자 먹고 싶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 그럼 과자 먹으면 되잖아 근데 오늘 당장 해결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일에 나한테 맡겨 그냥 넘겨놓고 야 내일에 나야 좀 부탁한다 이러고 이제 넘겨 받았는데 또 안 돼? 그럼 어떡해? 또 그 다음 날한테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공부를 하루하루 안 해가지고 선생님 성적 조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공부를 넘기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넘기라는 거지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선생님도 지금 아주 텐션이 업돼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수업 찍는 것도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더 텐션 올려가지고 더 좋은 수업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이거 뭐 찍다 보면은 이거 오랜만에 캐스트 찍으니까 캐스트 손짐 중독돼가지고 얘기 계속 할 것 같아 아니야 이제 촬영해야 돼 상승효과 딥 촬영하러 갑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